자이오는 거대한 희생을 치렀어 하지만 네가 쓰러지지 않게 지켜냈지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하이퍼 드라이브도 있으니까 뭐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좋아 좋아 마음에 드나 끝마치 하늘 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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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님 안녕하세요 모든게.. 엉망이 됐어요 언니와의 추억까지 미안해 내가 늦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아직 언니의 기억이 곁에 있어요 어떻게든 같이 일어설 거예요 그게 마더스피어 아니 언니가 바라는 일일 거니까 가야 천사님 천사님이 저보다 더 힘이 빠지시면 아.. 엘더 네이티브 이 모든 일의 근본이지 하.. 그게 죽고 나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힘 닿는 한 계속 도울게요 저희한테 희망을 주세요 그래 고마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 데뷔 이동 ceri кож indicates 무침 가시나요 천사님?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무사히 지내길 바래 천사, 어서와 이제 정말 이 도시에서 아름다운 거라고 너밖에 안 남았네 유감이야 그래? 새로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르지 여기 거짓깽깽이들한테도 나한테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나한테 무슨 의미를까? 천사 바이바이 아마 다시 볼 순 없겠네 뭐 우리 자기 다시 보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 돌아올게 가능하다면 왼쪽에서 아멘 아멘